음악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반도체 시스템공학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 등 항상 위험한 현재를 살면서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학교와 기업은 물론 개인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과거의 권위와 가치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시대를 맞아서 온갖 쏟아지는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연세대학교와 SK하이닉사 손잡고 여러분과 함께 과거의 벽을 넘어서 미래를 밝힐 빛을 모으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여러분이 회사 근무와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지식은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전공 지식 외에 여러분이 배우는 중간관리자를 위한 다양한 강의들은 차후 여러분의 커리어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과 교양으로 여러분에게 근거 있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와 회사에 이바지하고 여러분이 꿈꾸던 큰 성취를 이루는 바로 그 큰 연세인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째, 일하며 공부하기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주 5일 수업 2년에 4학기로 운영합니다. 주 5일 수업을 하지만 대면 수업과 비대면 또는 동영상 수업을 병행하여 가능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3교대 근무 등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교수님들도 강의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로 쓸 수 있게 손에 잡히게 만들겠습니다. 인문학적 소양, 전문적 지식, 리더십 함양 등 유용한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만들겠습니다. 전혀 다른 창의적 방식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셋째, 큰 연세인으로 빈틈없이 키우겠습니다. 회사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가 되기에 필요한 SK하이닉스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가지 전공별 다양한 강의들을 듣는 것에 추가하여 향후 여러분들이 중간관리자로 여러분의 캐리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더십, 인간관계 또는 인적 자원관리 등의 전공선택 과목들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넷째, 평생 돌보는 연세 케어 시스템이 촘촘히 가동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진로, 생활 전반 코칭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을 마친과 동시에 연세 동물이 됨으로써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후배들과 같은 울타리에 속하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 권명중입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4차 산업평행 시대에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의 발전은 이전과는 다른 지식의 격착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리더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우리 대학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이웃으로서 인류와 사회 발전을 위한 여정을 함께하는 굳건한 동반자입니다. 실무중심 수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연세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공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가족이 되어 여러분의 꿈을 치료하고 대사와 지역,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되시길 기원합니다.